안녕하세요 하이파이클럽 한창원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USB 및 랭 케이블 음질 차이 유무에 대해 유튜브나 커뮤니티 등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케이블 차이가 있다는 사람들은 왜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USB 케이블을 바꾸면 음질이 좋아진다. 오디오 시스템이 기본 이상 되어야 디지털 케이블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다. 분명 차이 있다. 직접 경험해보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플라시보 효과다. 음질 차이 없다. 디지털 전송은 데이터 전송에 따른 오류정정 알고리즘이 있다. 디지털 전송이 전송 미디어에 따라 소리가 바뀌면 오늘날 세상은 파탄날 것이고 인터넷도 제대로 할 수 없다. 디지털 신호는 정확하게 전송되므로 디지털 케이블로 음질 차이는 없다. 등으로 USB 및 랭 케이블 등 디지털 케이블의 음질 차이 유무를 두고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디지털 전송은 데이터 전송에 따른 CRC 등 오류정정 알고리즘이 있어서 오류가 날 수 없다는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고가의 USB 케이블을 연결했다고 끊기던 신호가 안 끊기고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PCM과 달리 패킷 단위로 전송되는 USB나 네트워크 케이블이 왜 음질에 영향을 주는지 디지털로만 접근하면 설명이 안됩니다. 케이블에 의해 디지털 데이터의 0과 1이 바뀔 수 없으며 지터, 양자화, 샘플링 에러 등도 컴퓨터나 DAC 쪽의 문제이지 케이블과는 상관없는 영역이라고 봐야 합니다. 간혹 케이블에 의해 클럭이 변해서 음질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USB 2.0 오디오의 경우 비동기식으로 작동하므로 케이블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만일 USB 케이블이 디지털 데이터 및 전송에 관여를 한다면 음악이 끊겨버리면 끊겨버리지 음질이 미세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1비트의 에러가 나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음질 비교를 해보면 USB 케이블에 의한 음질 차이는 분명 있습니다. 심지어 음원에 따라 16비트 44.1kHz와 24비트 96kHz 고음질 음원의 차이보다 USB 케이블에 의한 음질 차이가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디지털 데이터가 전송되었는데 어떻게 음질이 바뀌는 것일까요?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일반적으로 디지털 오디오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대부분 디지털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은 정확함으로 음질 차이가 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디지털 이야기만 하고 정작 중요한 아날로그는 빼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귀는 아날로그 사인파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오디오로 음악을 들을 때 반드시 DAC가 필요합니다. DAC는 디지털2 아날로그 컨버터의 약자입니다. 즉 디지털 오디오로 음악을 들으려면 최종단에 반드시 아날로그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논외로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디지털 부분만으로 음질이 결정된다면 이 세상의 모든 DAC는 똑같은 음질을 내줘야 합니다.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컴퓨터가 있고 USB 케이블이 DAC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USB 케이블은 구형파가 흐르는 도체입니다. 컴퓨터는 오디오 관점에서 보면 노이즈 발진기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디오 제조사에서는 일부러 저전력 낮은 클럭으로 동작하는 칩을 사용하기도 하고 뮤직 서버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GPU, 디스플레이 컨트롤 부위의 작동을 강제로 오프시켜 노이즈 발생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려 합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서 전이되는 RFI 노이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고속의 디지털 전송에 임펄스 노이즈 등이 발생합니다. 이 노이즈들이 파란색 선으로 표현한 디지털 데이터에 에러를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노이즈가 발생하는 환경에서 데이터 통신 기술을 적용했을 테니 데이터 전송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날로그 오디오가 노이즈에 취약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노이즈들이 DAC의 디지털 부를 지나 아날로그 부에 그대로 전이되게 되며 음질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USB 케이블이 음질에 영향을 주는 것은 디지털 단이 아니라 아날로그 단에 전이되는 각종 노이즈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 컴퓨터에 연결된 USB 케이블에서 얼마만큼의 노이즈가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BOP와 웨이버사에서 WSmart Hub 장치를 테스트하며 측정한 것입니다. PC에 USB를 다이렉트로 연결한 경우 저렇게 다량의 고주파 노이즈와 클럭 노이즈가 DAC로 유입되게 됩니다. 심지어 마우스를 조금만 움직여도 다량의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노이즈 제거 장치인 WSmart Hub와 BOP 등을 거치면 노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WSmart Hub의 USB를 거치면 각종 노이즈가 사라지는 것이 보입니다. 마우스를 아무리 움직여도 아까의 그런 노이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컴퓨터에 직결을 하면 다량의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 장치들은 디지털 오디오에서 매우 뛰어난 음질적 향상을 가져다 줍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아날로그브로 전이되는 노이즈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독일 옥타브사에서 자사의 필터3P라는 노이즈 필터를 설명하며 컴퓨터 및 네트워크 장비, 가전제품의 SNPS, LED 전등 등에서 발생한 노이즈가 오디오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듯 각종 노이즈들은 오디오 음질에 영향을 줍니다. USB 케이블은 내부의 실드를 제외하고 4가닥의 케이블이 들어가 있어서 전원 2가닥, 신호선 2가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용 USB 케이블 제조사에서는 RFI 노이즈 차단을 강조하기도 하고 이 그림처럼 전원선과 신호선의 실드를 별도로 하기도 합니다. 아예 전원선 2가닥을 끊고 DAC 자체에서 5V 전원을 공급해주는 DAC도 있습니다. 그만큼 노이즈에 민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노이즈는 전원선만을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호선에서도 유입이 됩니다. 일반 컴퓨터용 USB 케이블들은 데이터 통신에 문제가 없는 것만을 기준으로 케이블의 설계 및 제조를 하겠지만 오디오 케이블 제조사들은 기존의 아날로그 케이블을 만들면서 얻어낸 쉴드의 기술을 USB 케이블에 적용할 것입니다. 물론 패시브 장치인 케이블이 아무리 쉴드를 잘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노이즈들을 다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어느정도 줄여주는 효과를 내주니까 음질적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음악으로 비교해보면 분명 차이가 납니다. 일반 USB 케이블과 좋은 USB 케이블의 음질 향상 효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음이 부드러워지고 조용해지며 맑아집니다. 컴퓨터 스트리밍의 단점인 그러한 거칠음이 USB 케이블로 어느정도 없어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케이블 제조사들의 음질 특성이 디지털 케이블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역의 밀도가 좋은 특성을 가진 브랜드의 음질 특성이 그대로 디지털 케이블에서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디지털 케이블이라도 아날로그 부의 음질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고가의 기기로 갈수록 노이즈 차단에 매우 신경을 쓰며 일례로 이번 오랜드에서 새롭게 출시한 N30 뮤직 스트리밍의 경우 두 단으로 분리를 하여 하나는 전원부, 스토로이지, 이더넷 입력부, 디스플레이 등 노이즈와 관련이 있는 것은 더티박스라고 명명된 전원부에 넣고 클린박스는 오로지 디지털 출력만을 담당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면 디스플레이를 끌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하여 디스플레이 어플이 더욱 정숙해진 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USB 케이블들의 경우 정숙성에 더해 음색이 더욱 선명하고 화려해지며 배음이 풍부하게 살아나고 잔향, 앰비언스 등 마이크로 다이내믹스가 좋아지는 등 더 뛰어난 음악성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고주판 오이즈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배음 영역대의 음들이 보존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디지털 케이블의 음질 변화는 있으며 그 음질 차이는 디지털 전송보다는 아날로그 단에 전이되는 노이즈의 영향으로 디지털 케이블에 의해 음질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케이블과 마찬가지로 오디오 음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2018년도에 USB 케이블의 음질에 대해서 네이버 포스트에 올린 글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많은 댓글들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파이클럽 시청실에서 30여분의 참관객을 모아놓고 USB 케이블 비교 시청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청에 참석했던 분들 대부분은 USB 케이블은 음질적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이었는데 그날 USB 케이블 비교 시청회에서 음질 차이를 못 느끼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만일 USB 케이블이나 네트워크 케이블의 음질 변화가 궁금하신 분은 하이파이클럽 시청실에 방문하시면 그 음질 차이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만 하시면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시청실 방문 예약 링크를 올려놓았으니 방문 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디지털 케이블의 음질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